손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고마워요. 여기가 제 고향인데 바다도 있고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랍니다. 나도 오랜만에 바다 구경 좀 하고 갈까? 친구들도 불러야겠어. 마이스터! 세이버! 나와라! 아니 여기는 또 어디야? 시원한 바람과 이 비린내는 바다다! 우리 로드세이버 오랜만에 바다에서 실컷 놀아볼까? 좋지! 그럼 신나게 달려보자고! 조 dor야하는 바람과 바다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. 후지와 함께 살해 자유한 밖의 밖으로 가는 길! 치아가 가질 흐륭 plac기 가질 수 있으미로 와우스 바다다 치아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. 그런 입력이 한 베리오가 있는 거 같아요. 그리고 Ник은 정말 놀아볼까? 어, 이렇게 misses. 어? 이상하다? 바퀴가 움직이질 않아 세이버 어설픈 장난하지 말고 어서 나와 장난이 아니야 진짜라고 이거 큰일인데? 세이버 뒷바퀴가 갯벌에 빠진 것 같아 자 아티 우리가 세이버를 밀어보자 저기 로드세이버가 갯벌 놀이를 하고 있네 마이스터 아티 세이버 오랜만이야 썬더 인사는 나중에 하고 우리 구조 요청 좀 해줘 갯벌에 바퀴가 빠진 것 같아 레드왈러 내 공을 한번 뺏어보시지 에이스 드리블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구조 요청이다 에이스 큰일이야 로드세이버 친구들이 갯벌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 곧 물이 들어올 텐데 이대로 있다간 물에 영영 잠기고 말 거야 알겠다 우리 소방차들이 곧 출동한다 어흔 르프라우 소방차 친구들이 우리를 구조하러 왔어 휴 이제 살았다 나 좀 꺼내줘 뒷바퀴가 갯벌에 빠져서 꼼짝을 안해 기다려 내가 갈게 잠깐만 갯벌은 자동차 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음 줄로 묶어서 한 대씩 끌어올리는 방법이 제일 안전할 것 같아 서둘러야겠어 여기는 갯벌이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조가 더욱 힘들어질 거야 이제 힘센 내가 나설 때군 힘하면 내가 빠질 수가 있나 다이어 또봇알 준비됐지? 힘껏 당겨줘 하나 둘 셋 다이어 몸 사리지 말고 힘 좀 쓰라고 무슨 소리 또봇알 너야말로 카붓이 아니라고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둘 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싸우러 온 거면 둘 다 필요 없어 시간이 없어 다들 힘을 합쳐서 구조활동에 집중하자고 덴디엑스 덴디엑스 우리 구급차의 힘을 보여주자 좋아 최선을 다해볼게 이제 마지막이야 아티 내 사다리를 꽉 잡아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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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 двух pot의 배가